고려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만성스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사 주지 스님이신 범경 스님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스님과 한국 보살님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을 갔고요. 그리고 또 한국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도착하셨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 7년 전, 20년 전, 25년 전에 다 여러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하셨을 때 한국 친구들, 한국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것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식당을 가고 한국 수포를 가고 이 코리아 타운에서 한국말을 하시면서 사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6년간 살고 있었고 거기에 모니스틱 트레이닝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곳과 이 사회는 매우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그 차이가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차이 자체가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차이가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차이가 나를 제지하는 그런 것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고 나쁜 것, 행복하고 슬픈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 중에 일부는 맞아요.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과 슬픔이 같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행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와 더불어 슬픔도 같이 벌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공동업 그룹 카마라는 것과 한국의 공동업 그룹 카마라는 것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if you say same, it's a mistake. 똑같다고 만약에 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if you say it's different, it is also a mistake. 다르다고 하시면 그것 또한 잘못한 것입니다. find the real reason why you are here. 여러분들이 왜 여기 오셨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As Buddhist practitioners try to go deeper than just the everyday life and its concerns. 불자로써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 보셔야 됩니다. If you do that, you will use this situation,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is kind of situation to the best of your abilities.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 상황,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All of you are home leavers. 여러분들은 다 출가자입니다. 집을 떠난 때입니다. You didn't cut your hair, but you left home. 삭발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출가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You entered a different culture where you are guests, not hosts. 여러분들이 다른 문화로 오셨고,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닌 손님입니다. Where your language is not the first but the second. 그리고 언어도 모국어가 아닌 제 2 외국어이고 It's not easy. 여기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How do you use this situation to become a better human being? How do you use this situation to help other people? 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서부터 묻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출가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삿발을 하시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향하는 길, 그리고 부처님이 행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은 독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숲속에 계실 때는 부처님도 또한 손님이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끝내지 못했더라면 부처님께서 끝까지 본인이 가던 길을 못 가셨더라면 그러면 오늘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 긴 시간이나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여기 도착했을 때랑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 있을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달라진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을 진짜로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 응보를 또 깨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항상 같다는 것을 알아채리고 흐를 때마다 항상 눈을 열고 모든 것을 다 직시하게 되면 이 세상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에 도착했을 때 여기 오래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보세요. 그때 받았던 여러 인상들 좋았던 것들 안 좋았던 것들 지금 이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의 본인을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그렇게 다른 것들을 차이가 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초월을 했습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순간을 울다가 또 한 순간은 금방 또 울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순간순간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면 음식을 찾아가죠. 아이들이 지루하면 재미있게 놀고 어른들의 마음은 이미 감정이 기복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울고 웃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하나의 부자의 영향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공독 중의 하나가 우리를 성숙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가르치시면서 법륜을 돌렸을 때 그 자리에 이미 상가,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이미 상가,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이미 상가,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상가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끔 가다 절에 오는 것은 아주 좋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같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본인 자신에게 이걸 물어보세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미국이 본인 집이 아니라도 창밖을 보면 한국인데 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은 왜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나가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시면 왜 우리가 태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 지구에 왔는지 이걸 물어보십시오. 표면적인 이유들은 흘려보내십시오. 그 순간의 마음을 두고 마음을 공간처럼 그리고 거울처럼 깨끗하게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면 그 더 깊은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면 그 더 깊은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면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울다가 그만이에요. 괜찮습니다. 죽는 것도 별 문제가 안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좀 울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과 살을 넘는 마음을 얻는 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세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전통도 아주 좋은 행하는 길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 때에서부터 시작이 된 완벽한 가르침이 있고 완벽한 선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최대한을 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본인의 진짜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향, 진짜 집이 어딨냐는 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고향은 GPS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언어에도 의존하지 않고 문화, 음식 그런 데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바로 여기 지금 있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천장에 있는 불이 보이죠? 이 마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인과 응고를 떠나서 모든 것을 직시할 수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신입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 자체도 실수입니다. 죽은 단어들, 설명을 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악! 하악! 이런bedeum부터 불로غ ere времени 부따의 생활일 날을 죽일 수 입니다. 이것보다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열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소원에게 Internet Sheet 불교를 꼭 알아야지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나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예요 아니요. 단지 본인의 눈을 볼 수 있는 것보다 어디에 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또 미래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과거가 있다면 과거가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과거 자체는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 이거라는 것, 나 자체를 볼 수 있는지요? 안전한 대답입니다. 아주 안전한 대답입니다. 아주 안전한 대답입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대답입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대답입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your minding를 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맑은 마음이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본인의 자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너, 우리,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 팔식에 대한 것을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모르신다면, 컴파스의 젠이라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책을 보면, 그리고 불교에 관련된 다른 책들을 보면, 그 팔식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감이 있죠. 그러니까 벌써 다섯 가지 단계가 있고요.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촉감이 있고. 이 다섯 개는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름을 만들고, 이름과 이름을 또 함께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또 분석을 합니다. 육식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이원적인 그러한 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이랑 일이 있죠. 그런 다음에 수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장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육식이 이거를 마이크로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가 이 마이크로폰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분간, 분별력을 만듭니다. 그럴 땐 나와 그리고 나 이후의 다른 세상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당신과 또 다른 인간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식, 칠식에서 만드는 것과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갖고, 그 두 단계에서 만드는 것을 다 여덟 번째 단계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 저장되는 여덟 번째 단계는 알라야라고 합니다. 그 여덟 단계 중에서 언어 하나도 여러분의 본성이 아니고, 그리고 불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행을 해서 마음이 거울과 같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그 여덟 단계에 작용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믿기 어려울 거고, 믿으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의 3차원, 그리고 시간이라는 또 하나의 차원, 이 4차원이 다 그 육식, 칠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Buddha's teaching is very clear. You can go beyond this mind, you can go beyond this body, you can go beyond this entity we call sentient being. 이 몸, 이 마음, 그리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You go beyond the sentient being of the eight levels of consciousness, you become Buddha. 중생을 초월하고, 팔색을 초월하게 되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Now, in the process, as you digest your karma, you see images of your past, which are in the eighth consciousness stored since your first incarnation, one by one, each life, all the information is there. You meditate correctly. 우리가 제대로 참선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 다섯 단계가 조용해지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소행을 하게 되면은 78식이 더 조용해지고 그런다면 6식이 없어집니다. 더이상 뭔가를 만들어내질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 한순간, 매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은 과거가 오고 가능한 미래가 오고 해도 그거를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부처님, 내가 뭘 한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면 부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써 그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순간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더 이상 묶여있지 않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명백해집니다. 우리가 불쌍을 이루고, 우리가 불쌍을 이루고, 불쌍을 이루고, 그거를 짧게 말해서 이 목포 그리고 그 의문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언젠간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답변에 집착을 하든가 어떤 상황에 집착을 하게 되면 벌써 그 마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심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의문으로 돌아가서 그 의문을 계속해서 내 단전에 간직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항상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현재의 관계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가 수행하는 기능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싶으면 극장을 가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참선을 할 때는 눈을 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지키세요. 이미 지나간 영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님의 그 전생과 앞으로 다가올 생을 보실 수 있는지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I can hear you 그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생보다도 더 중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진짜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진짜로 본인이 관심이 있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당신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그냥 정보를 얻기보다는 그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진짜 문제가 일어나면 진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옵니다. 그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해주세요. I can see my past life. And my past life is this, this, this. I can see your future life. And your future life is this, this, this. 그렇게 믿는 사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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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랍니다. 내가 도청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까? 왜 이리와서, 왜 이리와서. 그런 것들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믿을 수 있을 것이죠. 아니면, 내가 내 시간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 그분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on all these avenues for all kinds of readings, you know. You want to go pay? Fine. They will read you, they will read everything you want. But the question which you're asking why we are here and what are we really is not connected to any special abilities. Other people's karma cannot help you. Let me tell you a very important story. Huang Byok Suning, Huang Po, okay? He was a very, very good Zen master. Without Huang Byok Suning, we wouldn't be sitting here because the lineage would have been broken. Huang Byok Suning was going in a mountain, okay? And he was meeting many, many people on the way. And once he met a very interesting young monk with bright eyes and very nice manners and they agreed to go together. 간단합니다. Give me a moment. How can you tell 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conversation, please. Thank you. For the word of the Bible, you see the Bible and the Bible and the Bible, what is important?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Bible, and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Bible. 경험을 하고 얻었다면 본인도 계속해서 수행을 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누가 나와서 나는 내 과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을 건지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 남의 업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돈 주고 정처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알고 싶으면 가서 정을 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관복 스님? 환벽 스님. 환벽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께서 산에 지나가다가 아주 총명하고 눈이 맑은 다른 젊은 스님을 만나셨대요.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두 분께서 두 분께서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해서 며칠 동안 같이 동해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강가에 도달했는데 물이 차오르고 거기에는 다리도 없고 건너갈 배도 없었어요. 그래서 환벽 스님께서는 그냥 강가 옆에 걸터 앉으셨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이 내려갈 때까지. 물이 내려가야지만 건널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같이 가셨던 젊은 스님은 그냥 물 위를 걸어서 건너가셨어요. 장삼을 조금 들고 젖이는 안 되니까 그러고는 물 위를 마치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그냥 건너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젊은 스님이 강국 스님을 다시 되돌아보고 웃으면서 왜 안 오시냐고. 그랬을 때 강국 스님께서 주먹을 흔들어 보이셨대요. 이 나쁜 아하니 나한 나한 이 얘기의 뜻을 이해하실 거라고. 이 얘기의 뜻을 이해하시게 되면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찾아다니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적인 증거를 찾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살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선사님들이 가르치시기를 만 년이 되든 십만 년이 되든 계속해서 노력을 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해보세요. 하지만 하시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외부에서 모든 확인을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언젠가는 속을 것입니다. 간화선을 통해서 간화선이 가르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십분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로 배우기 위해서는 이십년도 모자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해보세요. 예전거에요. 굳이 몇 가지 질문에 있습니까? 예전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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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and you said that beyond the mind, beyond the body we can reach it to Buddha's mind but I wonder what Buddha's mind can you tell us in your voice not what the other teachers or the other persons are saying? What color is this statue behind me? What color is this statue behind me? Everybody says gold What do you say sir? It's gold That's the mind It's not special But if you are looking for it as special you will never find it Ok? The mind and body which I mentioned is the small mind, the I, my, me the one which is attached to all the dualistic concepts Buddha mind with a big capital M is no mind It has no content It has no name, no form, no life, no death That's the explanation But your percept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 explanatio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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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 people Those people They're not And they're very heavy karma How can they practice? 지금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하려는 사람들인데, 그 업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느냐,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본인 자신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고통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책자 하나 집어들고, 법문하시는 거 몇 번 듣고, 그러다가 그냥 집에 가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괴롭다라면, 고통이 많다라면 계속 머물 것입니다. 그 고통, 그 고통의 원인, 그 고통을 끊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끊는 과정, 그게 우리가 역사하는 일입니다. 그게 사정적으로. 불교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계속 나와서, 계속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의문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을 끊을 수 있는지, 그거를 본인에게 물으셨는데, 본인도 같은 질문을 한다면, 본인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보단 다른 것을 원하게 되겠죠. 충분히 내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보단 다른 것을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조금 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듣기 전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뭔가를 하기 전에, 일단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충분히 지금까지 고통을 겪었는지. 왜냐하면, 진짜로 본인이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면, 그러면 아마,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말 하나 갖고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육조 대사님께서, 금강경의 일절을 듣고, 그때 깨우침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긴 하는데, 진짜로 우리 마음속으로 그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가르침, 법사님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릅니까?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복을 쌌다고 느끼거나 하기보다도, 내 상황을 명백하게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난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미 준비가 됩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특별히 똑똑해야 된다든가,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게, LA에는 아주 훌륭하신 스님들과 법사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찾고자 하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의 마음이, 진실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질문 더 있으십니까?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라고 얘기해주세요. 빛나요, 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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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요, 빛나요, 빛나요.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갖지 않고 아이들한테 불교 통계를 하셔야 해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을 때 스물여덟을 되셨어요 사람들이 부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나중에 못한 것을 다시 가서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 많아요 15살짜리 남자아이와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어요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30분씩 참선을 하고 공안 인터뷰를 하러 오고 그리고 아주 똑똑해요 아주 잘해요 합장하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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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장을 하고 예고 같이 한대요 아이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아버님께서 절에 아주 오랜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와 있대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아이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렇게 아이들을 그려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 아버지께서는 아주 현명하고 자비로운 방법을 택했어요 강제로 애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겉으로는 되게 어만데 마음 속으로는 되게 그... 반대로 마음은 어만데 반대로 마음은 어만데 겉으로는 되게 그... 아버지가 갈 때 애들이 같이 가고 싶으면 그것도 좋고 또 가기 싫으면 그것도 좋고 또 가기 싫으면 그것도 좋고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한 개인이 되는데 그... 그...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한 개인이 되는데 그...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랑 나무래도 좀 마찰이 있게 네 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에 이미 씨는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주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 상가 내에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제게 잘 대해주고 하니까 지난 여름에 원광차에 그... 여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다페스트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부다페스트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아버지 껄을 먼저 가시라고 자기네들은 여기 남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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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내일 할머니 생신이니까 가서 할머니 뵙고 다음 주에 다시 오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또 와서 다시 3일을 더 머물렀어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수행도 하고 거기 주변에 또 걸어도 다니고 뭐 부엌에서 일이 좀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즐거우지 않으세요 불법을 갖고 뭔가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불법은 재미있는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이건 이거다 하고 그 자체는 아이들한테 그냥 보여주세요. 아이들한테 진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하게 하면 어른보다 훨씬 생각이 더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나다, 내 거다 이런 것이 점점 더 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은 훨씬 어른 마음보다도 맑어요. 아이들이 공안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그 똑같은 공안에 대한 답은 많은 어른들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강해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강해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원하다 하면서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알던 것을 잊어먹게 되요.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안되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은 고통을 조금 겪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그 고통이 덜하고, 그리고 조금 그 길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키웠어요. 그러니, 좋은 할부를 가르침는 곧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교수님의 좋은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들이 있다든지, 모든 학생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연설을 쓰는 것들과 좋은 말이 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딱 좋은 말은, 부처님이 제자들을 말할 때 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좋은 말은, 책지개 그림자만 봐도 벌써 띕니다. 좋은 말은, 책지개 그림자만 봐도 벌써 뛰죠. 좋은 말은, 책지개 그림자만 봐도 벌써 뛰죠. 더 좋은 말은 이미 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려야 돼요. 무집이 센 말은 계속 막 때려야 돼요. 그러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말입니까? 똑똑한 말입니까? 바보 같은 말입니까? 피를 얼만큼 흘려야지만 됩니까? 문의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답변입니다. 내가 답변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친구에게 답변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나한테 하지 마시고 친구한테도 하지 마시고 본인 자신한테 하세요. 본인 인생을 바라보세요.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게 답입니다. 질문 더? 네, 바로 거기에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분의 방문입니다. 공부를 할 때요. 공부, 참성 공부 생사를 초월하는 분심과 용맹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생활 속에 몸담고 있고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유의 공부에 재바르지는 삶을 людей과 죽음을 behemoth 결정하는 권위에 시속하는 권위에 현재 생활 속을 결정하는 권위에 아름다움을 하며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 생활 속에 가족이 있는 그리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선이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참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처님과 생활을 병행하면서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우리 가족들과 생활을 지키고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싶다면, 저는 들어보시죠. 제일 쉬운 방법은 도사님한테 하루에 24시간이 넘어서 25시간, 26시간을 주는 거에요.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님은 27시간. 하지만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서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은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20분 더 일찍 일어나는 것. 30분을 더 일찍 일어나는 것. 집에 부처님 앞에서 절 3번만이라도 하든지. 그리고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앉아서 참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을 한번 마음속으로 외우든지 그렇게 하면 30분이면 다 끝나요. 그렇게 하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가 달라질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 법문을 배우기 위해서 막 휴가를 내가지고 갈 수 있을 때가 오겠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기는 되게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스님들이랑 법사님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시작을 하세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조금 일찍 일어나는 그 30분, 그 30분은 매일매일 앉아서 맑은 마음으로 참선을 하게 되면은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황계사에서 큰 스님, 승산 스님이랑 같이 살았고, 성한 스님 본인은 거기서 6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대요. 하루는 황계사에서 버스를 샀대요. 그래서 갑자기 버스를 사갖고, 어머 갑자기 황계사에서 버스가 생겼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운전기사도 황계사에서 채용을 했대요. 그리고 그 기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셨어요. 그 기사님은 옥 기사님이었어요. 우리는 버스에서 송지술레에 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광을 갔습니다. 옥 기사님은 항상 웃기고, 좋은 에너지와 강력한 에너지와 매우 강력한 에너지와 매우 강력한 에너지와 매우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오 기사님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송지술레를 다니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찰을 다니고, 하면서 보면, 그 옥 기사님께서는 항상 미소를 띄시고, 항상 맑은 마음에다가 아주 단전에 힘을 주고 계셨대요.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러한 미소를 지니시고, 바뀌지 않고 매일매일 1년동안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기사님이 다른 개를 알아보시듯이, 수행하는 사람은 또 다른 수행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후에 물어보셨대요. 오 기사님, 무슨 수행을 하시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예 대답하셨대요. 뭐를 하시냐고? 아, 그러니까 제가 불자 안고 결제한다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시냐고? 매일매일 저렁소에 가고 버스 운전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하루 4시간씩 참여하신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내 머리가 그냥 타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26, 27시간이 있었나요? 그랬을때 너무 놀라갖고, 이 분은 따로 24시간이 아니고, 28시간, 27시간이 있나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 그리고, 그 분은 어떻게 하시냐고. 3시에 일어나신다고, 스님이랑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신다고요. 제가 불자들이 쓰는 선방으로 자동차를 갖고 가서, 그러면, 한 3시 20분 정도 도착을 하고, 2시간 참선하고, 그런 다음에 다 일하러 나가신다고요. 다섯, 여섯시에 일 마치시고, 일곱시까지 다시 선방에, 아홉시에 끝나고,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90일 동안 그러신데요. 그거를 듣자마자, 합장하고 방배하셨대요. 그걸 몇 번 하셨냐고? 네 번 하셨다. 네 번 하셨다. 네, 2년 동안. 네, 2년 동안. 2년 동안 결제를 네 번 하신 거예요. 네. 저희 어떻게 한 번 여섯 Она 한번 나에게ibil 해보셔 그 사람 많이 가지가 엄청나게 돼서 저는 이렇게 어깨신이실bas 줄 Sara 가버리 och대 written 조심하세요. 엄청난 생홍보기로ек. contacts sold점이잌 pat이드에 놔두고 있는 Aqui에 여러분이 지내고 owns 내고 늘 땅 employees 어디 있는 아파트 commission 같은 경우에 오기사님같이 생각하셔서 아침에 조금 일찍 절에 오실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라도 본인이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스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정하신 다음에 아침에 조금 하시다가 또 하루가 시작이 되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일이 다 끝나고 집에 가시면 또 조금 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그 시간에 집에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본인이 여러분께서 참성 공부를 하실 동안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좀 나중에 수행이 쌓인 다음의 일이고 지금 시작하실 때는 집에서 30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모든 게 다 마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30분 동안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거를 숨을 쉬면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30분 더 잘 주무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실 수가 있고. 밤에 주무실 때 꿈을 많이 꾸시고 뒤척이고 그리고 잘 때 마음이 바쁘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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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카마가 무엇인가요? 당신은 그 정보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보선이 무엇인가요? 제가 정보선이 무엇인가요? 카마, 인간의 정보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에 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인가요? 아까 스님께서 헝거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어 얘기가 나왔고 그 아이들이 커서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어 때문에 뭔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보살님 본인도 계속해서 참선수행 하시고 이러면서 오비라는 게 뭔지 계속해서 알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어떤 때는 그걸 이해하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스님이 계시니까는 일단 그 오비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과정보다도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업과 윤회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조언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7x4번은 내려가고 8번은 올라오래요. 항상 하나는 항상 남겨두고 그렇게 되면 항상 노력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에요. 누군가가 본인한테 총을 주고 라이센스를 주고 제법을 주고 인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해서 책임이 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우주를 다 만든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에요. 많은 경우에 진짜 업이라는 게 존재하냐? 윤회가 진짜 있냐 없냐?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거를 어떻게 내 마음이 만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일까요? 먼저 카마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카마을 볼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 모모를 계속 간직하면 일단 업이 보이고 그 업이 왜 만들어지는지가 보여요. 본인 마음이 윤회을 만들면 있는 거에요. 그리고 윤회을 만들지 않으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좋고 나쁘다는 걸 만들면은 감정적으로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완전히 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고 나쁨이 있고 한데 단지 그게 내가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시작한다면 내가은 제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자연의 прирodu인가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인생을 해야하는가요? 이것은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뭘까, 이것이 뭘까. 하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 바뀌어요. 여기의 기가 단전으로 내려가면서 그 질문의 중요성도 바뀌어요. 제품을 두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순서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공장 매니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만들고 있는지, 누가 이것을 다 하고 있는지. 뭐가 또는 누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만들고 붙이고 다 하는 건지. 당신이 무엇을 찾을 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혼자 가셔야 해요. 마지막 두 질문. 앉아서 김양현입니다. 선생님께서 홍가리에서 한국식 사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식 사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사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한국식 사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식 사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곳은 한국식 사찰을 지으시고, 불사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보이십니다. 한국식 사찰을 구성하는 한국식 사찰을 지으시고, 한국식 사찰을 지으시고, 한국식 사찰을 지으신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게 되면, 내 업을 갖고 어떻게 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스님이 될 업이기 때문에 스님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해탈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일은 이 집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 김치와 떡국과 김을 충분히 비축해 두면 사람들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절에 가는데 어떤 절을 안 가냐,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요. 하지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요. 우리가 이미 2개의 교체즈, 2개의 도왕꽃, 2개의 도왕꽃, 2개의 도왕꽃, 2개의 도왕꽃, 2개의 도왕꽃. 2008년, 2009년 똑같은 마흥 2명이 계속해서 3개월 동안씩 결제를 했습니다. 2008년에는 그 마흥 2명이 16국가에서 왔고, 2009년에는 그 마흥 2명이 12국가에서 왔어요. 절이라는 것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절을 지면, 밖에 있는 절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진실되고 올바른 마음이라면, 부처님, 불법, 그리고 상감, 이 셋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기를 둘러보고, 유럽을 둘러보고, 한국을 둘러보고, 이 전 세계를 둘러보면 원강사는 언제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질문 더 있습니까? 네, 선생님. 질문 더 있습니까? 한가리에는 불교가 역사가 얼마나 되고, 잘 안된대요, 선생님. 한가리에는 불교가, 한국은 들어가지요, 역사가 얼마나 되고, 또 한가리에는 불교 신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customers, 그런가 뭘 esto met든요. 그 Forens한 오쳐 Putそれでは, 1959년에 일어나자죠. In 1989, the first meditation group called Quantum School of Zen in Hungary was formed. I joined in 1990 when I was 24. I joined in 1994. Kun Sunim visited one more time in 1991 when I met him. And after that, he couldn't come anymore. So this group has been constantly in existence for the last 20 years. It never stopped practicing. After I returned from Korea in 2000, some Korean Buddhists appeared, but there are not that many of them in Hungary. They are Korean lay Buddhists, two families. And last June, even the second family had to return to Korea. Their stay, their work in Hungary finished. You may ask, why don't we have more ethnic Korean Buddhists? Why? And the answer is, most big companies and institutions that send Koreans to Hungary, they do not think that there is Buddhism there. That's why they are Korean Buddhists. The situation will soon change. And we welcome Buddhists, not just from geographical Korea or United States, but from all over the world. It's just my karma to be in this pioneering situation, being born in a country which has no Buddhist tradition, but my job as well as other Sunim's and lay people's job is to make it happen there where it was not customary, where it was not in existence for centuries. This job poses very wonderful challenges. This challenges makes us mature. Everyone who is part of it. Everyone who is part of it. So in your life, find the right challenge. Inside challenge. So if you ask the right question, you have the right challenge. I hope all of you will reach what you really want to reach. But beyond what you want as a person, consider what you may attain as the follower of the Buddha's path. If you truly consider that, and let your question become deep and clear inside, Then we can all wake up, attain enlightenment, and save all beings from suffering.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It's a little bit like basketball, you know. Yeah, I know that. But however... It's above the ring, and there was the bee. So what can we possibly do for you after the bee? I wish you to ask the people, but however, I've just been thinking, and then should I ask the question why not? That's why, you know, before you're getting up, I should ask you. Please, what is your question? Because you keep saying, you know, karma, reincarnation. It's my understanding. Can I talk to the Korean, and then it's the maybe she can translate to you? Sure. Okay. My understanding of karma. Karma, that's what I understand that karma is created for you. By the six senses, eyes nose, eyes ears, and the form impulse consciousness. If we live in the past, we don't care if we're able to find anything, if it's because we're not good friends. If you meet someone who's not good friends, but you're not a good friend. Even because of this, I'm so good friends. Because I have a good friend for all my friends, I came when I first met this in the first step, accounting is that bottle of every pocket and we are taught that whatever experiences we come across in our life we say oh this is karma and we meet somebody and develop a relationship with that person is that all is happening because of karma and I have converted from Dm who is to murder because I found out that in building everything is sort of guided towards a very positive 그리고 불교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불교를 좋아합니다. 불교를 좋아합니다. 불교를 생각하는 것은 불교를 좋아합니다. 질문을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지금 신님이 계속 설명하시는데 카르마를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같은 불교를, 제가 신자들한테는 그냥, just you like to say the karma, that's what you're going to realize that. we need more detail, more detail, more detail, more detail guidelines, much detail guidelines, more detail guidelines. You keep saying that if we practice, we will one day come to understand what karma is, but as late, we need a little guideline as to how to do that. You think you need it.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Because your mind is not so strong yet.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게 돼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너무 말을 많이 해도 마음이 약해져요. 너무 밖으로 행동을 많이 해도 마음이 약해져요. 본인이 필요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지침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형자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십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은 그냥 질문 하나입니다. 첫 발짝을 띄면은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첫 발짝을 띄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생각을 넘는 마음에 대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불교적인 주제들, 예를 들어서 업이 뭐냐, 유네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 자체를 자꾸 닫아내리게 해요. 그 의심을 갖고 계속 앉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은 어떤 조그만 의심이 아니에요. 모든 물체가 들어가는 한 극력의 중심이 아니에요. 블랙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한 자석같이 사용을 하세요. 모든 생각과 모든 의심이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걸로 이용을 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한 지침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 참선을 어떻게 하냐, 그 기술적인 면은 스님과 법사님들이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이상의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불을 개소린으로 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